제가 티큐를 준비 바로 해드릴까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그래 간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 여러분 추우세요 여러분 여름이면 어떠세요?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특급 사랑이야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까? 좋았어 너무 완벽합니다 닦아 드릴까요? 역시 이게 확실히 무대 조명이 있으니까 훨씬 더 풍부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닦아 드릴게요